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이 줄줄이 예고돼 원팀 대선이 가능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 어린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 14일 이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경선 투표 선거권을 가졌던 경선 참여자 3만여 명이 이재명 후보 결정 흐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고 이와 별개로 진행한 인터넷 서명운동엔 지난 13일 12시간 만에 4만6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만 명을 대신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정환위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는 결선 투표제 근본 취지인 대표성과 사표방지 취지가 훼손됐다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제로 활동해야 하는데 중립 의무를 저버리며 위반했다고 꼬집었는데 이 전 대표조차 자신의 지지자들 일부를 일배로 칭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난 14일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다고 서운함을 표출하자 당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지도부에선 비상이 걸렸다 결국 송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전 대표에게 전화드려 많은 위로를 드리고 여러가지 서운한 얘기도 잘 들었다 일부 극단적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선하다 보면 상처가 남고 특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을 때 상처가 크다 마음을 더 헤아리도록 저 자신부터 더 노력하겠다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 전 대표가 없는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 참석한 이 지사도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전날 저녁 7시 반에서 8시쯤 통화했던 사실을 밝히며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잠깐 있다가 콜백을 주셔서 저희가 당을 위해 뭘 할지 말씀을 들었고 격려 말씀도 들었다 국감이 지나면 한 번 만남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힌 데 이어 의총직 후엔 이 전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이 지사에게 가장 날선 공세를 퍼부었던 선웅 의용과 직접 포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께서 품 넓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단일 때 오로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꼬집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는 과거 2017년 대선 경선 당시를 들어 그때도 제 지지자들이 승복하면 용서치 않겠다고 해서 제가 도지사 당선된 그 다음 해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한 사람들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인 것도 있으니까 마음 잘 추슬러지고 잘될 거라 본다고 낙관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식적으로는 원팀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순 없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합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까지 다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중 60에서 70%는 절대로 이재명이한테 안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관적 전망을 내놨는데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추세가 감지되고 있어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적중할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지만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찾아들지 않는 모양새인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14일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연 듯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차를 공개하라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듭 요구함을 그러면서 경선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선 과정의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별거 개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는데 앞서 지난 11일 투표 조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조사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는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것은 폐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김재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도 황 전 대표는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공명선거추진단을 겨냥 조사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떤 조사했나 합산 과정에서 누락 오류 있는지 반나라며 정권교체하려면 선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정선거란 입장을 고수해 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 날에 만나요